자 맛있는 쌀뽕튀기가 완성됐어요 우와 쌀뽕튀기 맛있겠다 짜잔용 저도 좀 주세요 꽁꽁이도 한입 입안했어 사르르르르 정말 맛있다 자 친구들도 입안했어 뽕 뽕 쌀을 튀기니 뽕 뽕 쌀이 커졌네 입안을 넣으면 사르르르르 사사사사사사사 아이 맛있어 뽕뽕인 이거 다 먹어버려야지 기다려봐 그냥 먹는거보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오잉 더 맛있게요 음 이 달콤한 물엿을 넣고 쌀과자를 만들어 먹는거지 쌀과자요? 네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자 potentially baptłych추다 오잉 이제 신나게 섞어보자 섞어봐요 พavor 지원 물엿에 벽고서 비비비비비비비 섞어보시다 달콤달콤 끈적끈적 맛있는 물엿 묻으면 입안에서 사르르르 아이아이아이아이 맛있어 자 이제 쌀뽕튀기를 납작하게 만들어볼까? 네! 예에! 돌돌돌돌 돌돌돌돌 돌돌돌ерь 밀떡이돌 밀어봅시다 두손으로 힘차게 돌돌 돌돌 밀어봅시다 살살 살살 덜덜덜 점점점 커다래진다 납작납작 덜덜덜 점점점점 커다래진다 와 진짜 커졌네 자, 이제 이걸 이렇게 잘 두면 단단해지거든 자, 이렇게 자, 이건 뿡뿡이 거 자, 이건 두경이 거 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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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을 먹자 비반에서 비반에서 자르르 자르르 정말를 보며 화사사삭 쫄깃쫄깃 아이 아이 맛있어 먹고 먹고 자꾸 먹고 자꾸 자꾸 또 먹고 싶어 또 왔어, 또 왔어 자, 전용, 뿡뿡이 더 먹고 싶어요 그래? 좋아, 그럼 이번엔 더 맛있는 걸 먹으러 출발해 볼까? 와, 좋아요 좋아, 자, 그럼 출발! 출발!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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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수레 타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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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조리 신나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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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다 저물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나는 재밌어 짜잔 나무수레에 도착! 우후 오잉? 저건 뭐예요? 밖에서 신랑해 놓은 친구들을 위해 짜잔 형이 준비했지 따뜻한 군고구마랑 굿마 우와, 맛있겠다 어디 다 익었나 한번 볼까? 네네네 짜자잔 와, 정말 잘 익었는데요 그러네 자, 우리 군고구마랑 굿밤 맛있게 나눠 먹을까요? 네! 좋아요, 그럼 호호 불어서 먹자 네! 폭포 즐거움 폭포 고구마 두 손으로 닫고서 폭포 폭포 잠이 빼어 물면 우와 정말 정말 맛있다 자, 전 형! 굿밥 드세요!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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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콕콕 울어서 입속으로 쏙 콕콕콕 씹으면 정말정말 맛있다 친구들, 춥다고 집에만 운 뿌리고 있나요? 밖으로 나와서 신나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먹어봐 기분이 좋아!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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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